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? 이거. 어제 우리 아버님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렸거든요. 아,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. 아, 그냥 수윤씨가 그렸다고 해요, 응?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까요?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고? 너무 잘 그렸어요, 박수요. 아, 이거 사랑해, 이거. 여보, 얼굴을 분홍색으로 갔네. 그건 예쁘니까 저렇게 분홍색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의외의 반응인데요? 어떡해? 지금 내 표정이랑 똑같은데? 두 분 정말 잘 만나셨네요, 정말. 천생연분이십니다. 아니, 원래 잘 그려, 그림을. 이모라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승윤씨도 사람을 그리라면 이렇게 못 그렸을 것 같은데. 이 옆에서 같이 사진 한번 찍을게요. 다 예쁘죠?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제가 사실은 여기 쫓겨나면 갈 데가 없거든요.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사니까 안 쫓아내지. 저 집에 갈게요, 어머니. 수고하세요. 여기는 승윤씨가 본 거예요? 아, 이건 제가. 당신 근데 이 아이디어가 하트 모양의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. 눈썹도 싹 가무고 예쁘네. 어머니, 잠깐만, 잠깐만 눈 좀. 손깍지가 아직. 아, 그런가요? 그런가요? 괜히 걱정했는데.